안녕하세요. 저희는 순수를 연주하는 샘플리체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한국의 작은 외국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갑천 생태공원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네 곡의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. 네, 잘 부탁합니다. 네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유희열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요. 공원에서 라는 곡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이 음악이 참 이 자연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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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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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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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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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